매 표소 앞에 빽빽이 들어선 사람들 내 차례가 오기나 할까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표를 구하면 다행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닿는 기찻길에 오르기란 하늘의 별 따기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인터넷 웃돈 거래를 찾게 됩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추석열차표를 판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은근히 웃돈을 얹힌 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용산에서 여수 가는 추석열차표 정상 운임은 4만 7천원 정도인데 두 장에 12만원, 장당 1만 3천원 정도 웃돈이 붙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호가는 KTS 특실의 왕복 승차권 25만원을 요구합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웃돈을 얹혀 열차표를 되파는 건 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개인 거래의 특성상 웃돈 거래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실태는 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추석열차표를 믿기로 한 사기 거래도 우려됩니다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표를 보내는 방식인데 온라인 사기 피해는 매 명절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온라인 사기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20%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전 거래는 되도록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사기 이력 검색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에 대한 피해 이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등 구매자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TBS 오정현입니다